아, 정말 5월 19일과 20일을 다시 생각나는 콘서트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덥죠? 네! 재밌죠? 네! 저희 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요. 많이들 더우신가 봐요. 다들 이렇게 부채도 하고. 더우신데 그렇게 정말 큰 카메라 들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래서 오늘 들고 온 게 있잖아요. 주머니에서 꺼내볼까요? 선물, 선물, 선물. 저희도 선물 들고 왔거든요. 아, 맞다, 맞다. 다 꺼내서 받을 준비하세요. 하나, 둘, 넷, 점! 네, 굉장히 식상한 선물이죠? 네. 식상하지 않죠? 여러분, 아무리 식상해도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너무 해. 너무 해. 이건 제가 주인. 일단 저희 우주소녀를 알고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오늘 우주소녀를 처음 본다 한번 손들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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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 여기서 진짜로 저희 처음 보시는 분들은 손 안 들어요. 맞아요. 손 안 들어요. 그러면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각자 자기소개 한번. 네. 근데 우리 오늘 식상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 새롭게. 아, 그러면? 그러면 우리 그때 믿 앤 그리즈 생각해서. 뿅뿅뿅뿅뿅.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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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하세요. 아니요. 저희 좀 새롭게 자기소개 되게 독특하게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 독특하게? 알겠어. 게릴라 마지막 날이니까, 키스미를 위해서. 오늘 진짜 마지막 게릴라 드네요. 맞아요. 그쵸, 엑시씨? 그래요. 네. 아, 자기소개. 독특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엑시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리더가 이렇게 하는 거다, 자기소개는. 애교스럽게. 애교스럽게. 오늘 약간 반전 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애교하는 걸 안 좋아하시니까. 어떡하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그럼 제가 먼저 애교하는 걸 안 좋아하시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뭐요? 제가 먼저 할까요?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우주선에서 리더와 래프를 맡고 있는 보나입니다. 너무 평범해요. 너무 평범해요. 해주세요. 어떤 거 하나 보자, 이제. 아, 진짜. 제가 이미 해버렸습니까? 네? 뭐할까요? 아니요. 아, 이거 다른 사람인지 보고 재주시면 안돼요? 아, 이렇게 창의를 겪는구나. 아, 사라님 먼저 합시다. 사라님 먼저 합시다. 하래요. 저요? 아, 제가 분명 리더 액시를 시켰는데 왜 저한테 왔죠? 아, 먼저 해주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주선에서 섹시를 맡고 있는 사라입니다. 자, 여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여름이가 할 거예요, 이제. 여름이 알겠어요. 여름이 알겠어요. 자, 3초만에 나와야 되는 거 알죠? 너, 야, 팝핀 한번 보여주세요. 팝핀 가능해요? 네, 우주소녀에서 덤블링을 맡고 있는 여름입니다. 보여주세요! 아, 풍자 돌리기를 맡고 있고요. 다음은 은서. 네. 설환이가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줘가지고. 네. 우주소녀에서 포카리 스웨이트 걸 우주소녀 은서입니다. 네. 타그룹이 광고를 하고 계시는 상표를 언급했고요. 타그룹이 광고를 하고 계시는 상표를 언급했고요. 타그룹이 광고를 하고 계시는 상표를 언급하고. 네, 다음 차기 광고 모델입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었어요. 자, 연정이! 저는 우주소녀에서 저는 우주소녀에서 맏언니를 맡고 있는 연정입니다. 연정언니. 제가 맞언니예요. 반응이 이렇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음 곡을 들려드리고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하는 게 어때요? 좋아요. 빨리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너무 더우니까 빨리빨리 시원하게 노래를 들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원하게 겨울에 나왔던 너에게 닿기라고 들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아, 좋아. 어, 이번은 뭐야? 이번은 뭐야? 다시 넓이 땋기를 들려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성이 정말 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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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